이 코트도 더 있어. 8만원. 청소를 7만원. 왜 그러지? 저기가 메디캐스리 리뉴얼 하면서 비싸진 거에요. 그렇지. 뭐해? 여기에 야간 촬영 모드가 없어. 야간 촬영 모드가 있으면 아마 깨끗할 것 같고. 지금 내가 여기 방 안에 어두운 데 찍어봤고. 어두운 데는 말한 대로 스팟이 생기게 돼? 그죠? 스팟이 안 생기려면 ISO랑 값을 굉장히 낮춰야 되는데. 그렇게 낮추면 거의 시커멓게 나와요. 그걸 높여야지 밝게 나오는데. 왜 나 벗었을 뿐이에요. 너란트는 얼마 안 보여요? 지금부터ên의 세계의 모양이 생기게 돼. 그것은 nik Bardi에서 정리할 수 없다. 이게 너무 놀라우기. 저도 진입하게 생기고, 당신은 낮은 잔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. VIRRR 붛 unpredict 붛붛 구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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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royances 푸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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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터 박민수가 찍는 겁니다. 박민수의 첫 작품입니다. 박민수의 첫 작품이에요. 돌멘아이의 작품입니다. 자 지금부터 다시 아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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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주가 찍었어